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그것들은 공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이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공짜, 하늘에 뜬 흰 구름도 공짜,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도 공짜, 눈부신 햇살도 공짜이다. 화하게 피어나는 꽃의 자태도 공짜, 그 꽃이 풍기는 향기도 공짜였다. 우연히 만난 아이의 환한 웃음도 공짜,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도 공짜였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공짜다. 사랑, 우정, 의리, 신뢰 등은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신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아침에 시린 공기도, 숲길을 걷는 것도,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책방에서 뒤적이는 책들도, 거리 시원한 미인의 몸매도, 아무 바람 없는 친절도, 시원한 나무 그늘도, 인생에서 진실로 좋은 것은 다 공짜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진정존엄하고 아름다운 것.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평등하게 주어지고 돈이 들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것들은 전부 공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살 때 잠깐이나마 행복, 혹은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공짜인 것들을 깨닫고 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전부 따라와 주지 않을까요?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들이 쫓아오는 것이죠.